2024년 1월 4일 한국축구의 미래라 불리는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망 소속으로 슈퍼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그의 이적 후 첫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결승전에서 선제고리자 결승골을 터뜨려 파리 생제르망의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날 슈퍼컵 결승전에서 파리 생제르망이 맞붙은 상대는 툴루즈였는데요. 현재 리그에서 2승 8무 7패, 15득점 23실점으로 16위에 머물러 있는 팀입니다. 순위만 봐도 파리 생제르망에 비해 약한 팀이었지만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툴루즈가 경기를 어렵게 만든다면 파리 생제르망에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이강인 선수가 툴루즈의 방어를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전반 3분 파리 생제르망의 비티가 오른쪽 측면으로 침투하는 덴벨레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고 덴벨레는 공을 받아 최전방에 있던 은바페에게 패스하지 않고 후방에서 침투하고 있던 이강인 선수에게 공을 연결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침투 장면을 보면 툴루즈의 수비수들이 모두 덴벨레와 은바페에게 시선을 두고 있었고 이강인 선수는 그 사이를 노려 정확한 시점에 침투의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받은 패스를 완벽에 의하게 밀어넣으며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선제골은 특히 중요했는데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툴루즈 입장에서는 경기를 끌고 가며 시간을 끌어 승부차기로 가려는 전략이었을 텐데 이강인 선수의 놀라운 침투와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이 툴루즈의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반 44분의 은바페에 골이 추가되며 파리 생제르망은 2대0으로 앞서나가 슈퍼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 후 이강인 선수는 경기의 MVP로 선정되어 오늘의 골과 우승컵까지 들어 그야말로 엄청난 날을 보냈습니다. 파리 생제르망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 이강인 선수에 대한 열정적인 팬들의 응원과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최고의 한국 선수로 평가되며 MVP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제 슈퍼컵 우승에 기쁨을 안고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한국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에서도 놀라운 활약을 펼치며 우승컵을 들어올리기를 기대하며 그의 앞으로의 경기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스포츠팬 여러분